위대한 명작은 어느 한 시절이 아닌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받죠. 그리고 그것은 소설에서 연극이 되었다가 뮤지컬이 되는 등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뮤지컬을 소개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자칭타칭 뮤지컬 천재 황조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천재 황조교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작품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이게 뮤지컬 무대로 가서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였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드디어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늘 또 아텐 이슈에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장발장 역, 민우 역, 최재림 배우가 맡았고 자벨 역은 김우형, 카이 배우, 그리고 판틴 역에는 조정은, 리나 배우가 여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라인업이 기대감이 크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배우, 그리고 실력으로 발탁된 신인까지 더해졌다. 이런 호평을 받던데요. 무대를 보면 배우들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초연부터 판틴 역을 맡아온 조정은 배우가 다시 참여를 했고요. 또 재연부터 때나르디의 부부로 참여한 임기홍, 박준면 배우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초연때 앙졸라, 재연때 자베르 역할을 맡았던 김우형 배우가 이번 시즌 또다시 자베르 역할로 돌아왔고 또 이제 민우 역 배우가 재연때 앙졸라를 맡았다가 이번 시즌 주인공이죠. 장발장으로 캐스팅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이름들도 되짚어봐야 되잖아요. 또 서울대 성악가 출신 에포닛 역할의 루미나 배우는요.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전 크리에이티브 팀의 만장일치로 배역이 결정되었고 이번이 첫 뮤지컬 공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카메라 맥킨토시 작품은 한 번 올라온 것도 어렵지만 오디션 과정도 정말 노래 한 곡 부르고 연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워크샵을 하는 것 같은 오디션 과정을 대장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더라도 이 배역의 이 정서를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는 디렉팅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몇 차의 오디션을 걸쳐서 발탁된 최고의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미제라블 한국 초연이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런 건 굉장히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맞습니다. 그런 해가 아닐까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부산에서 공연을 시작했잖아요. 오페라의 유령이 또 부산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이제 뮤지컬 전용 극장인 드림시어터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미제라블처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흥행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역시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서울 공연 그리고 대구 공연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줄거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우리 황조교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레미제라블은 19세기 그 화약 냄새가 맥해하고 시궁창 냄새가 들끓는 19세기 혁명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 레미제라블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빵 하나를 훔쳐서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장발장을 다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 작품은 작품 속에 상징적인 인물인 장발장을 필두로 혁명의 소용돌이 안에 휩싸인 여러 인간들의 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상징적인데 예를 들어서 목숨까지 바쳐서 마리우스라는 인물을 짝사랑하는 에포닌이라는 인물 그리고 법과 정의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인 경감 자벨의 역할 그리고 혁명에 대한 투지도 있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아베스의 벗들 역시 장발장이 만나게 되는 인간의 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을 한 지 10년이네요. 그럼 이번이 몇 번째 공연인가요? 네. 2012년에 초연을 했고요. 그리고 재연을 2015년 8년 만에 사면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꽤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면, 뭐가 바뀌었나요? 사실 제가 극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었어요. 그게 바로 2012년도 초연 공연이었는데 사실 캐메론 맥힌터씨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그 어디서 봐도 그 똑같은 퀄리티 비슷한 퀄리티의 공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 역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추가됐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원래 원작이 가지고 있던 무대와 음악이 거의 똑같이 클래식처럼 우연이 되어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선물하는 그 음악의 감동 그리고 작품이 선사하는 또 새로운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정말 다른 모양으로 관객분들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3연째지만 영화 레미제라블을 처음으로 보시고 이번에 뮤지컬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영화도 정말 괜찮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는 N.S.A.와이랑 휴장맨의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맞아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그 영화도 흥행을 했었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든지 원데이몰이라는 정말 주옥 같은 넘버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다시 보고 정말 와닿았던 넘버는 정말 생소하실 수 있는데 At the end of the day 정말 구더기처럼 민중들이 다 몰려와서 시대의 비극적인 자신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넘버입니다. 이 넘버야말로 그 일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민중들을 그대로 담아낸 넘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넘버들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습 스타일로 한번 영화를 보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영화도 너무 좋고 또 에포닌이 짝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는 온마윤 얼마나 또 애절하고 절절한 넘버입니까? 그런데 이 넘버가 끝나고 그 에포닌의 뒤로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아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짊어지기엔 시대의 아픔, 시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 혁명의 분위기가 그 사랑을 하기에는 정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시대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야된 상처럼 느껴지는 맞습니다. 정말 그런 상징적인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작품 관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네. 또 영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현장감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10주년 또 25주년 기념 공연 또 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를 들어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장발장과 자베르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공연 중간중간 앙상블 배역으로도 곳곳에 등장을 해요. 하나의 배역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죠? 다른 변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네. 그 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저분 빵가게에 있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술집에 또 있어. 또 술집에 있던 분이 갑자기 코제트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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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소가 또 오페라의 유령이 공연됐던 드림시어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드림시어터가 또 뮤지컬 전용극장이긴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뮤지컬을 보시는 만큼 어떤 좌석에서 봐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무대가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웅장하긴 하지만 음악 속에서 인물들이 표현하는 세밀한 감정의 농도를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관람을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2층에서 관람을 하실 경우에는 오페라 글라스. 아, 꼭 준비해가라. 기참을 하셔서 배우들의 티테일한 연기까지 한 번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장발장의 경우에는 무대 왼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장발장의 집이 왼쪽에 있어요. 팁이네요. 네. 그래서 장발장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발장의 서사를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대 왼편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레미제라블. 그렇다면 황조교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구원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들끓는 비극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럽 sabes. 한글자막 by 한효정